한참을 먹기 싫어하는거 같다 다 먹기 싫어하는거 같다 먹기 싫어하는거 같다 전 스페인으로 이거 저거 하할래깁죠 지금 우리 스페인으로 촬영하고 밥 먹으러 왔는데 얘가 냉면을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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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래가지고 냉면을 먹어보려고요 냉면이 말도 안되는 음식이라 그래가지고 냉면의 맛을 보여주면 안됩니다 제가 누구든가 여기 정리해 취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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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해? 아아, 강도는 왜 이렇게 먹는지? 먹어요 네? 너 좋아? 오, 이거 맛있어! 이렇게? 이거 맛있어! ever since it's not for me? 난 처음에 그치지 않게 그래서 이거 샀어요 이게 제가 샀어요 그래서 이제 해봤어요 그런데... 이제 샀어요 정말요? 아... 자, 이제 한 번 개념예요 칼국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어? 이것은 조금씩으로 시전한 문제를 시기하고 맛있어! 맛있어! 뭐? 아, 더 맛있어? 왜요? 왜냐면 더 맛있어 여기 먹으면 더 맛있어 여기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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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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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 좋아? 네, 한국어 음식은 제 favoritas 아, 네? 네, 제 favoritas 네, 제 favoritas 네, 한국어 음식은 안에서 왜요? 아니요, 한국어 음식은 안에서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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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?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네 네, 다른 곳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는 미스터로 스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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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ност 네 잘 모르겠어요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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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구약자 진짜로 정길라 알까부터 놀아 일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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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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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당신이 말했지요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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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친구들과 함께 왔어요. 아. 그 첫 번째로 왔어요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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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지금은 지난 ideas에 한 번만 더 먹었다. 계속해서 맥더라고요. 이제 물기를 안고... 모든 날 야무지암을 빼 고기를 호기처럼 루이브 고맙습니다.